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색 상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승룡 기자입니다. 오는 4월 개막을 앞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순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담래품에 박람회 입장권도 포함시켰습니다. 박람회 홍보와 기부,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겁니다. 장성군은 천년고찰 백양사 템플스테이를 담래품으로 내놓았습니다. 10만 원만 기부해도 1박 2일 체험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강 사회에서도 우리 체육에 협조를 좀 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3만 원에 해주시기로 해서 스테이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평군은 자동차 극장 관람권, 목포시와 진도군이 해상 케이블카 등 관광 체험권이 주요 담래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암군은 천하장사와 식사 데이트라는 이색 담래품을 내걸었습니다. 마침 이번 설날 장사 씨름대회는 영암에서 열립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연장 좌석에 이름을 새겨주는 이른바 네이밍 도네이션을 발굴했습니다. 문예회관 대극장 등의 좌석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기부자가 지정하는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그 이상은 16.5%를 돌려주는 새해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담래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서 240여 지자체에 5천 가지가 넘는 담래품을 확인하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